9월 8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30곳이 건립되고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장애인 스포츠 버스가 새롭게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한 장애예술의 특성을 고려한 무장애 공연장이 조성되고 장애예술인 일자리지원이 함께 이뤄지는데요. 지난 1일 문체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총 6조 8,27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6조 4,803억 원 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며 총 3,470억 원 중액된 것인데요. 이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 버스 운영, 장애예술인 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기 위한 제품별 가격 고시제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 고시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 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 제품의 판매 가급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보청기 급여 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 고시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고시를 통해 결정된 금액은 공단의 급여 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 급여 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거쳐 제조 수입업체와 가격 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의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 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 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보청기를 구입한 상에 인해 급여 절차에 따라 공단의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과 구입액, 결정 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급여 제품 목록과 결정 가격은 공단 누리집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